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올 들어 현재까지 독일 등 유럽 15개 국가에서 총 97,897대를 인도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09% 두 자릿수 급감한 수치이다. 3월 주춤세를 나타낸 이후 지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인 독일에서 테슬라는 지난 5월 전년 대비 64% 두 자릿수 하락했다며 올해 테슬라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 회복이 가장 큰 숙제라고 전했다. 유럽에 비해 그나마 중국과 미국 시장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금리 인화와 같은 인센티브 덕에 지난달 판매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모델3 롱레인지가 이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지난 22일 테슬라 내부 정보를 인용해 테슬라가 전체 직원 가운데 최소 14%를 감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4만 473명이었던 직원 수가 12만 1천 명까지 줄었다는 설명이다. 일부 테슬라 직원은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추가 감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지난 4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0% 감원을 예고했을 당시 테슬라가 20%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테슬라 하반기 반등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외드부시는 테슬라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대감에 힘입어 향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로보틱스 인사가 테슬라 주가의 대형 후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디지털 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매출의 10% 벌금 부과할 수도 24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전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4일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을 유치하지 못하게 제안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DMA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고객에게 무료로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해당 서비스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99% 이상의 개발자가 우리가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은 주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집행위의 판단으로 EU 당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기업이 애플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9년간의 수중 데이터센터 실험 마무리 마이크로소프트가 2013년부터 9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해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나틱을 조용히 종료했다. MS의 클라우드 운영 및 혁신 책임자인 노엘 월시는 IT 전문 매체 데이터센터 다이네믹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 어디에 도해져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틱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냉각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 2018년 스코틀랜드 해안에 설치된 실험용 수중 데이터센터는 육상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낮은 서버 고장률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월시 책임자는 했으면 아래 운영 환경과 진동이 서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러한 학습을 다른 사례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봇 공학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자동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 종료는 데이터센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만 376만 개 이상의 데이터센터 GPU를 판매했으며 이는 막대한 전력 소비를 수반한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IT 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MS는 해저 데이터센터 상용화 계획은 없지만 데이터센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픈 AI와 함께 천억 달러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며 이를 위한 모듈형 원자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MS의 이번 결정은 해저 데이터센터의 상용화가 아직 시기상조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성과 자동화 기술 개발에 대한 MS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음성비서 알렉사의 생성형 AI 추가의 유료화 검토 미국 빅테크 아마존이 안성적자 상태인 음성비서 알렉사의 대화 방식을 쓰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전현직 직원 등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개선된 놀라운 알렉사 버전을 만들고 월 5에서 10달러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2014년 알렉사를 출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요 정비이며 8월 마무리를 목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진전 상황에 따라 가격이나 공개일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아마존 측은 우리는 이미 알렉사의 여러 구성 요소에 생성형 AI를 통합했다면서 전 세계 가정에 설치된 5억 개 이상의 알렉사 지원기기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사 서비스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으로 날씨 등 사용자의 질문에 음성으로 답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말 오픈 AI의 책GPT 출시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이 연이어 내놓은 생성형 AI 제품들의 관심도 면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생성형 AI 제품 경쟁 격화 속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알렉사 서비스를 되살리기 위한 간절한 시도라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알렉사를 이용해 이커머스 매출을 늘리려던 아마존의 기획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AI 기능을 통해 고객들이 쇼핑 과정에서 제품 추천을 요청하면 답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유료 버전은 간단한 명령으로 이메일 작성이나 식사 배달 주문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고객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실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아마존이 지난해 9월 이용자와 문답할 수 있는 생성형 기능을 갖춘 알렉사 버전을 공개했지만 이후 추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경쟁사들은 AI 책봇 업그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 CN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올해 말 대화형 AI를 탑재한 알렉사를 선보일 예정이며 기술 개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매월 구독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오픈 AI와 구글, 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대화형 AI를 탑재한 음성 비서를 출시할 계획인 만큼 텍스트 기반을 넘어서 사람과 음성으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AI 비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